자, 이번 시간에는 그립체인지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도 그립체인지라는 기술을 알려드렸죠? 오늘 알려드릴 그립체인지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1번, 2번으로 나눠서 강좌를 올릴 테니까 둘 다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기술도 베이직 트윌 마스터하고 오셨으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자세에서 호라이즌 탈을 해줄 건데 검지 손가락 빼시고 하면 중지 손가락 위로 관리 송이 올라가겠죠? 자, 이 자세에서 검지 손가락 여기다가 두신 다음에 관리 송을 검지 손가락 위로 올려주세요. 이 자세 또 많이 보셨죠? 베이직 트윌 올려주시면 끝납니다. 다시 검지 손가락 펼쳐주시고 호라이즌 탈 중지 위로 올리는 거죠? 그리고 나서 검지 손가락 세이프 핸들에다가 두신 다음에 올려주세요. 올리고 나서 중지 누르는 힘 그대로 이용하셔서 검지 엄지 세이프 핸들을 잡고 올려주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.